이튿날 형우는 회사에 복귀했다. 선원부장의 설득도 설득이었지만 형우는 회사에 복귀했다. 바다에 나가면 슬픔을 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고향을 떠난 형우는 출국 수속을 마친 뒤 그날로 비행기에 올랐다. 라스팔마스까지 가는 직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도쿄를 경유하여 일본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동명 제6호의 선원들은 출항 준비를 마치고 정신없이 열흘의 특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형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항사, 복귀를 축하한다. 선장은 형우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있다는 듯 손을 꽉 잡아주었다. 감사합니다. 형우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선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명 제6호는 다시 망망대해를 향해 선수를 돌렸다. 바다로 미끄러져 나아가는 동명 제6호의 가판에 서 있던 형우의 옷깃으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들었다. 이제 그에게는 가슴을 열어놓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다. 언제고 흉금을 털어놓던 달수마저 없는 바다는 형우를 더욱 외롭게 했다. 형우는 자녀 환기를 마치고 1976년 11월 부산항에 귀양했다. 부산항에 도착한 형우는 곧바로 성의의 묘지가 있는 성혜원 뒷동산으로 달려갔다. 성의의 무덤 앞 꽃병에는 누가 꽂아 놓았는지 가을 꽃들이 바람에 수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만들어 세웠는지 화강암으로 된 작은 비석과 혼유석이 서 있었다. 비문을 읽어보니 성에 온 원생들이 정성을 모아 세운 비석이었다. 여기 우리들의 어머니 유성희님이 잠들어 계십니다. 형우는 술과 과일을 상석 위에 올려놓고 술 한 잔을 따랐다. 성의야, 나 왔어.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를 혼자 두지 않겠어.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 나 네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니? 하늘을 날아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면 너에게로 날아왔을 거야. 성의야, 나는 네 따스한 손길이 그리워. 너의 냄새가 그리워. 잠시만이라도 너의 따스한 체온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어. 한 번만이라도 너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영혼이라도 팔겠어. 성의야, 난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었나 봐. 나, 나 어떻게 하니, 성의야? 형우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면서 바람이 더욱 차가웠고 한기가 느껴졌지만 차마 무덤 앞을 떠날 수 없어 형우는 무덤 옆에 지친 몸을 누였다. 그렇게 누우니 오히려 포근하고 따뜻했다. 성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형우는 깊은 잠속으로 어느새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형우 씨, 그만 일어나세요. 형우 씨. 아슬한 기억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형우가 놀라서 눈을 번쩍 떴을 때 성의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웃는 성의의 보조개가 가볍게 흔들리면서 가지런하고 흰 치아가 드러났다. 성의야. 형우를 바라보는 성의의 눈에 웃음이 감돌았다. 성의야. 형우는 벌떡 일어서서 성의를 와락 끌어안았다. 형우 씨, 언제 오셨어요? 예기치 않게 형우의 가슴에 덥석 안긴 성의원 총무 한일설이 당황한 빛을 띄고 물었다. 잔바람이 부는 무덤에 누워 잠든 형우를 깨우던 한일설은 차가워진 형우의 몸을 포옹하면서 반가워했다. 형우는 성의의 무덤에 오르면서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는데 총무가 어떻게 알고 올라왔는지 궁금했다. 먼 발치에서 형우 씨가 산에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십시다. 연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연호가요? 예, 오늘따라 웬일인지 아침부터 연호가 아버지를 자꾸 찾았어요. 아마 이렇게 오실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이따 내려갈게요. 총무님 먼저 가십시오. 안됩니다. 곧 취침 시간인데 잠들기 전에 연호를 만나보셔야죠. 연호도 엄마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연호는 잘 있죠? 잘 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를 많이 찾았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둘러댔죠. 유성희 원장님은 연호뿐만 아니라 이곳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유성희 원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형우는 무덤 앞에 서 있는 비석의 비문을 돌아다 보았다. 이 비문은 그 사이 성혜원을 떠나 사회인이 된 원생들이 세운 겁니다. 해마다 5월 4일이면 이곳에 모이죠. 그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허기진 몸에 심한 한기가 엄습했다. 어깨를 움츠리던 형우는 차라리 이대로 성희의 무덤 앞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무님, 연호에게는 제가 왔다고 알리지 말아주세요. 예? 먼 발치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형우는 총무와 나란히 무덤에서 내려와 성혜원 정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먼저 성혜원 마당으로 들어간 총무는 가로등을 모두 밝힌 뒤 건물로 들어갔다. 형우는 잠시 뒤 연호와 연호 또래의 아이들 몇 명이 마당으로 나오는 모습을 정문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꽃밭에 빙 둘러섰다. 얘들아, 이제 곧 겨울이 올 거야. 나무들도 겨울에는 춥겠지? 꽃밭에 나무들에 옷을 입혀주자. 총무는 아이들에게 낡은 가마니를 잘라서 나눠주었다. 아이들이 가마니 조각으로 나무를 감싸면 총무가 새끼줄로 나무를 묶어주는 게 보였다. 총무는 정문에 숨어있는 형우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 있는 나무 앞에 연호를 세워주었다. 환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무에 옷을 입히고 있는 연호를 바라보던 형우의 몸이 으스스 떨렸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가까스로 버티고 서서 연호를 지켜보던 형우는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다. 안개가 뿌옇게 밀려오는 눈을 손뚱으로 훔치던 형우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들의 즐거운 제잘거림을 들으면서 그렇게 한참 동안 정문 바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얘들아 수고했어. 나무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지? 자, 잘 들어봐. 들리니? 예, 아니요. 잘 안 들려요. 다시 들어봐.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따뜻한 옷을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잖아. 다시 들어볼까? 들리니? 예, 잘 들려요. 그래, 잘 들리지? 나무들은 추운 겨울에 뿌리를 키운데 나뭇잎이 다 떨어졌지만 사실은 추운 게 아니야. 겨울에 뿌리를 키운 나무들은 그 뿌리로 양분을 끌어올리면서 봄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봄이 오면 잎을 틔우고 꽃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란다. 겨울에 뿌리를 잘못 키운 나무는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야. 알았지? 예?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일제히 대답했다. 다들 수고했다. 이제 들어가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자. 총무는 아이들을 인솔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와서 가로등을 껐다. 그리고는 정문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형우를 찾았다. 형우는 정문 바깥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었다. 형우씨, 왜 그러세요? 형우는 대답이 없었다. 정문에 담벼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정문은 깜짝 놀라 형우를 들쳤고 일단 성해원 양호실로 갔다. 외로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시달리면서 오랜 항해를 마친 형우는 탈진 상태에 빠졌다. 혼수 상태에서 사흘 밤낮을 보낸 형우는 병원에서 눈을 떴다. 얼굴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어있었고 왼쪽 팔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있었다. 정신을 차린 형우가 산소호흡기를 벗기려고 손을 들자 이를 본 간호사가 병상으로 발빠르게 다가섰다. 아직 안 돼요. 그대로 계세요. 그때 사람들이 다가왔다.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다행입니다. 성해원 총무 한일설이었다. 형우씨, 몸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의사들이 다들 혀를 내들렀어요.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당분간 여기서 쉬시다가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형우는 눈을 감았다. 바다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 꿈처럼 아슬아했다. 사실 형우는 동명 제6호에 복귀한 이후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선장과 동료 선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식탁에 앉기는 했지만 마지못해 몇 숟가락 뜨는 등 마는 등 먹는 신육만 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곤 했다.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을 섭취했을 뿐 몸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다. 지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수의 고향집에 연락을 드렸으니 곧 아버님이 도착하실 거예요. 성혜원 총무의 걱정을 잠자코 듣던 형우는 아버지라는 말을 듣자 눈을 번쩍 뜨고는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인공호흡기를 떼냈다. 몇 년 만에 이런 꼴로 아버지를 뵐 수는 없어요. 형우는 팔에 꽂혀있는 링거 주사 바늘을 확 뽑아버렸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버님은 벌써 형우씨를 보셨고 지금은 담당 의사와 말씀 중이십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형우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며칠 전에 아버님이 형우씨가 귀국했을 텐데 아직 안 왔다면서 성혜원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알려드렸고요. 잠시 뒤 아버지가 담당 의사와 함께 병실로 들어섰다. 간호사 누가 호흡기와 링거를 제거했죠? 병실로 들어서던 의사가 놀란 눈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모릅니다. 담당 간호사가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이요? 의사는 못마땅한 얼굴로 간호사를 닥달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우가 나서서 대답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싫습니다. 더 이상 주사 같은 것은 안 맞겠어요. 형우와 의사는 한동안 실랑이를 했다. 의사는 환자가 주사를 더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목숨을 부재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형우는 막무가내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더 잘 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내면서 의사의 처방을 거부했다. 에이 무지한 사람 같으니 결국 의사가 화를 버럭내고는 병실에서 나가버렸다. 곁에서 형우와 의사를 지켜보던 아버지와 성해원 총무는 의사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복도로 따라 나섰다. 선상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아버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붙잡지 마시고 환자부터 먼저 설득해 주세요. 선상님 그냥 가시면 저놈은 어떻게 된다요. 복도에서 의사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던 형우는 병상에서 내려섰다. 죽더라도 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성이 곁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싶었다. 도망치듯 병원을 나선 형우는 성이의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았다. 형우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병원에서부터 줄곧 뒤따라온 아버지가 형우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 마지못해 가까스로 일어서던 형우는 또다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고꾸라치고 말았다. 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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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아버지의 애 끓는 목소리가 형우의 귓가에서 아슬아이 멀어지고 있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돌아온 형우는 십여일 동안 입원했지만 계속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 죽으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성화를 끝내 뿌리칠 수가 없었다. 구급차에 실려 여수로 돌아온 형우는 이녀녀의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그대 곁에 영원히 형우는 동명 제11호 가판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지는 태양의 빛살 속에서 출렁이는 눈부신 황금빛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977년 봄 어느 날 고향 집을 떠났던 일이 새삼스러웠다. 두 번째 항해에서 돌아와 2년 남짓 투병 생활을 한 형우는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훌쩍 고향 집을 떠났다. 다시는 바다에 안 나가겠다던 결심을 바꾸어 그렇게 원양어선을 탄 이후 수평선을 따라 떠다니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7년째였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하얀 수평선을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던 성의를 향한 그리움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을 쳤지만 모두 허사였다. 세월이 가면 잊혀지리라는 생각에 세월아 어서 가거라고 고된 노동에 몸을 맡겨도 보고 술을 마시면 잊혀질까 싶어서 독한 술을 병째로 목구멍에 털어부었지만 모든 게 부질없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그리움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단 한 순간만이라도 잊혀지기를 바랐지만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성의는 하얀 치아를 가지런히 드러내 보이면서 환하게 웃었다. 꽃피는 열아홉살에 달 뜨던 가슴에 깊이 안겨서 새털같이 가벼운 숨을 몰아쉬던 성의의 볼록한 가슴이 더욱 선명하게 사무쳐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붉게 저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성의 온 뒷산에 잠들어 있는 성의를 또다시 떠올리면서 긴 한숨을 토하던 형우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돌아가야 해. 성의가 묻힌 땅에서 수만리 도망쳐왔지만 성의는 언제나 지척인 듯 다가와 있었다. 7년여의 세월을 바다에 떠다닌 끝에 형우는 더 이상 달아날래야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움과 외로움의 땅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그립고 외로운 상처들을 견뎌보고 싶었다. 그리움을 그리움으로 받아들이고 외로움을 외로움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포용하고 싶었다. 선배님 오늘이 마지막 밤이네요. 내일 날이 밝으면 귀국하시죠? 짱구 국진이 형우 곁으로 다가왔다. 주방에 들렀다 왔는지 쟁반에 참치회를 받쳐 들고 온 짱구는 주머니에서 소주와 술잔을 꺼냈다. 선배님 한 잔 받으세요. 며칠 전부터 주방장에게 졸라서 아무도 몰래 회 좀 떠왔어요. 고마워. 저녁 노을이 붉은 바닷물에 먼저 고스레를 한 짱구는 형우에게 술을 따랐다. 선배님 그러지 말고 메브리코 선장에게 가서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선배님이 사과하면 못 얘기는 척 받아줄 것 같은 눈치던데. 짱구는 단번에 잔을 비우고는 형우가 건네주는 잔을 사양하고 형우에게 한 잔 더 따랐다.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지 짱구는 형우가 동명 제11호에 남아주기를 바랐지만 형우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었다. 아니 싫어. 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어. 그동안 나는 도망치고 있었어. 아내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 바다로 떠나와 육지에 아내가 살아있는 양 살고 싶었어. 육지에 있으면서도 아내와 함께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견딜 수 없었던 거야. 그러나 아니었어. 바다에 나와봤지만 아내가 육지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나 이제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그러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선배님도 없는 바다에 계속 남아야 하잖아요. 이번 항해만이라도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전 솔직히 캡틴이 싫어요. 아니 무서워요. 한밤중에 독사에게 물리는 꿈을 자주 꿔요. 선배님 저 어떡하죠? 매부리코 독사하고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마누라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 더 이상 바다에 머무르는 것이 내게는 시간 낭비야. 미안해 국진아 너는 앞으로 2년은 더 배를 타야 하지? 그래 집에서는 편지가 왔니? 주랑 첫날부터 태평양의 독사로 통하는 매부리코 선장에게 시달리면서 국진과 형우는 그동안 꽤나 정이 들어 있었다. 예 받았어요.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심하대요. 그래 축하한다. 얼마나 됐대? 3개월째예요. 아무래도 출항 전날 생긴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 그날이 왔더라고요. 아무튼 잘됐다. 야 이제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매부리코가 무서워서 자살하면 되겠냐? 아내의 임신을 축하하는 형우 앞에서 짱구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극적거렸다. 선배님 저희 집 주소 아시죠? 언제 서울 가시면 안부나 전해주세요. 알았어 안부도 전해주고 나중에 너 귀국하면 한번 찾아갈게. 지금 당장은 헤어지는 게 서운하겠지만 우리는 곧 다시 만날 수 있어. 우리 육지에서 웃는 얼굴로 자주 만나자. 내일 하산하면 어디로 가세요? 여수로 가세요? 아니면 여주로 가세요? 여주에 가고 싶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성이 가까이에서 살아갈 생각이야. 연호도 벌써 13살이야. 그럼 내년에 중학생이 되겠네요? 그럴 거야. 나는 연호 나이 때부터 학교에서 성이와 친해졌지.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 성이에게 나는 바다 이야기를 많이 했지. 바다는 나의 꿈이었거든. 연호는 어머니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 많이 놀랬겠어요. 선배님이 잘해주세요. 그래. 그랬다더군. 나도 성혜원 총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알았어. 이번에 귀국하면 연호를 만나실 거죠? 그래 만날 거야. 그동안은 먼 발치에서 숨어 지켜봤지만 이젠 만나서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들려줄 생각이야. 바다는 나의 희망이었어. 내가 육지에 연호 엄마를 남겨두고 왜 혼자 바다로 떠나야 했는지 연호에게 고스란히 들려줄 생각이야. 연호가 이해할까요? 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온전히 연호 몫이야.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바다를 나란히 바라보았다. 장구야 너는 내 마음 알지? 얼마 전까지도 나는 나의 희망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야. 나의 희망은 온전히 성이었어. 나는 꿈을 찾아 바다로 떠났지만 나의 꿈은 바다에 있지 않고 사랑 속에 있었던 거야. 사랑 속에 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나는 꿈을 찾는다고 하면서 결국 사랑을 떠나왔던 거야. 사랑을 등지고 내가 바다를 떠다니는 사이 사랑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사랑이 떠나고 나니 바다에도 육지에도 더 이상 꿈이 남아있지 않았어. 사랑이 떠난 뒤에 추랑은 도피일 뿐이었지. 이렇게 계속 달아나다가 나중에 죽어서 성희를 만나면 야단 맞을 것 같아. 성희는 죽었지만 성희가 사랑한 아이들이 계속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성희의 죽음을 인정하고 성희의 사랑이 살아있는 아이들 곁에서 나도 성희처럼 살아갈 생각이야. 희망은 사랑 사랑 그 자체였어. 그러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선배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세요. 선배님이 곁에 계시면 연호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연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형우는 수평선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던 노을이 흩어진 바다는 어느덧 저물어 있었다. 이튿날 동명 제11호는 서사무와의 아피아항에 입항했다. 선장이 주재한 선원회의를 통해 하선 조치를 받았던 형우는 비록 선원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모양새가 되었지만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귀국해서 성희가 기다리는 성혜원 뒷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첫 항해에서는 주방장 마달수를 따라 나섰다가 항구의 풋사랑을 경험했던 서사무와의 아피아항에 내린 형우는 항공편으로 미국을 경유하여 부산에 도착했다. 회사에서 귀국 수속을 마무리한 형우는 선원부장과 현전무를 차례로 만났다. 동명 제11호의 상황을 전해들은 선원부장과 현전무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잖아도 형우와 관련된 징계 전문을 받고 많이 놀랐다는 현전무는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전무님 저는 바다에서 은퇴할 결심이에요. 그러니 제가 무슨 딴 마음이 있어서 이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동명 제11호의 선원들 중에는 선장이 두려워서 독사에 물리는 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선장을 교체시켜야 해요. 알았네. 사실 출항 첫날 부대에 정박한 동명 제11호의 선장이 선원을 쥐잡듯이 폭행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폭행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의 항의가 지금도 빗발치고 있네. 나는 형우 자네가 1등 항해사로 승선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자네를 하선 조치한다는 보고를 받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진상 파악을 해서 곧바로 조치하겠네. 선장을 교체하고 자네를 복귀시켜야 겠어.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떠날 사람이에요. 제 걱정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선원들을 보호해주세요. 자네 정말 복귀하지 않을 생각인가 혹시 부인 때문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바다에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찾아오게 기다리겠네 고맙습니다 전무님. 며칠 뒤 본사에서는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동명 제11호의 선장을 교체시키고 1등 항해사 이영우의 징계를 철회했지만 형우는 복귀하지 않았다. 아피아항을 떠나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형우는 부산에서 고향 여수로 돌아왔다. 마음 같아서는 곧장 여주의 성해원으로 향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고향에 먼저 들러 어른들을 만나는 게 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7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형우를 본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마음고생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형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어른들께 큰절을 올렸다. 우리야 육지에 있었는디 고상을 혀면 얼마나 혀겄냐 고상이사 니가 많았으야 큰절을 올린 뒤 무릎을 꿇고 앉은 아들의 손을 잡는 아버지의 손이 그 사이 무척이나 여유어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형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다. 또 바다로 갈 거이냐 아버지가 물었다. 아닙니다. 바다에는 다시 안 나와겠어요. 오냐 그려 잘 생각했다. 인자 너도 서른 세 살여야 장가도 들고 가정을 꾸려야 혀. 바다에 다시 안 나가겠다는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니 저는 결혼 같은 거 안 해요. 결혼을 아녀야? 예. 니가 우리 집 맞으라는 거 모르고 오는 소린 아니겠지? 인자 연호도 집에 데려다 키워야 안 쓰겄냐? 더저시 지 애비가 살아 있는 뒤 언제 가장 고아원에 버려둘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이따 싫어 어째 그러냐? 너 혼자 어떻게 연호를 키울라고 그러냐? 고집 뿌리지 말고 그 악의 장례를 생각해라. 어머니는 막무가내었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그러면 니는 앞으로 어쩌고 살 생각이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려? 그러면 어디 한번 들어보자. 대체 무엇이 하고자 퍼서 그러냐? 형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계획을 어른들이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고야? 발끈하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만류했다. 임자 그만 좀 해둬. 차차 말을 하겠다고 하자녀. 그러자 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의 마음을 더는 들이쑤시지 말라는 아버지의 배려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 그동안 제가 송금한 돈이 좀 남아있나요? 무슨 사업이라도 헐러고 그러냐? 예 아버지 생각해둔 일이 있어서요. 임자 야은티 통장 갖다줘. 어머니는 장롱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예금 통장과 도장을 형우 앞에 밀어놓았다. 네가 목신 걸고 번 돈인디 쪼까 축 냈다. 너 동생들 결혼시켜서 살림 내줬스야. 잘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형우는 예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보았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첫 출항을 한 이래 13년 남짓 바다에서 건져올린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다. 이튿날 은행에 들른 형우는 통장에 남은 돈 중에서 절반을 찾아 아버지 앞으로 예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명의로 새로 개설한 예금 통장입니다.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이 돈은 부모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에 쓰세요. 야아가 시방 뭔 소리를 하는겨 니가 사준 배 아니냐 나는 그 배 한 척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어 야 그라고 니가 무슨 사업을 한담서 조각돈 만들면 쓴대 니 마음은 고맙게 받아쓴 게 사업 미쳐냈어 야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나머지 돈으로도 충분해요 사업자금에 보태라면서 극구 사양하는 아버지에게 통장을 맡긴 형우는 새로 구상한 사업 때문에 한동안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고 집을 떠나 여주로 향했다 총무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대체 얼마만이십니까 언제 귀국하셨죠 저는 내년에나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휴가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아주 나왔어요 잘 지내시죠 예 저희들이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총무님 저하고 지금 뒷동산에 잠깐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예 그러시지요 우리 원생들이 원장님의 산소를 아주 열심히 보살피고 있어요 길은 물론이고 수시로 산소에 올라가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라뇨 말씀해 보시죠 제가 성혜원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하다가 나중에 아내 옆에 묻히고 싶어요 월급 월급도 필요 없고 원생들과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이나 먹여주시면 됩니다 형우가 무슨 생각에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쉽사리 이해를 하지 못한 한일설 총무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 거친 풍랑과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게 모은 많은 돈을 내놓으면서 모보수로 평생토록 일하게 해달라는 형우의 속뜻을 알 수가 없었다 제가 너무 무모한 부탁을 드렸습니까요 이 선생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만한 돈이면 좋은 분 만나 재혼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죽고 나서 몇 번이나 죽음을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비록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저는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물론 속마음을 감춘다면 총무님 말씀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척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악이고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평생을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을 돌보면서 아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성애운 식구들과 더불어 살다가 아내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어는 어쩌죠 아내는 연어를 낳았지만 연어만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많이 늦었지만 아내의 그런 사랑을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저도 제 아내가 선택했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총무님이 제 부탁을 받아주시면 제가 연어를 따로 만나서 제 뜻을 전하겠습니다 글쎄요 연어가 속이 깊기는 하지만 이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과연 이해하고 받아줄까요 그것은 온전히 연어의 몫이겠죠 한일설 총무는 형우의 부탁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보는 덕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결심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성의를 사랑하는 형우의 간절하고 숭고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한 총무는 형우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 선생님의 결심이 정 그러시다면 성의원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뜻을 연어에게 먼저 밝히고 연어가 그 뜻을 기꺼이 받아주었을 때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총무는 형우에게 예금통장을 돌려주었다 총무님 이 돈은 총무님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의원 아이들을 위한 돈입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아니요 아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어가 만약 성의원을 떠나고 싶어 한다면 이 돈은 연어에게 쓰여야 해요 제 생각이지만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이죠 아드님을 만나보십시오 저는 아드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아드님을 이리로 보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한 총무는 산에서 내려갔다 성희의 무덤 앞에서 연호를 만난 이후 형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항상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나 먼저 성희가 잠들어 있는 성혜원 뒷산에 올랐다 봄에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았고 가을이면 낙엽들을 갈키로 긁어냈다 한겨울에 눈이 쌓이면 빗자루로 쓸어주었다 성혜원에 정착한 지 4년 뒤인 1987년 5월 4일에 성희의 열세 번째 기일을 치른 한일설 총무는 그해 6월에 줄곧 공석이던 원장에 정식 취임했다 사회에 진출한 성혜원 가족들과 후원회에 추대를 받아 성혜원의 제3대 원장에 취임하는 한일설 씨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얗게 서리가 내려있었다 그 후의 이야기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햇살이 싱그러운 1999년 5월의 이른 아침 이었다 봄빛이 완연해지자 성혜원 원장 한일설은 할 일이 많아지면서 더욱 부산해졌다 마침 그는 성혜원의 마당 한가운데 있는 꽃밭에 물을 주러 가던 길이었다 그는 그날도 일찌감치 일어나 성혜원의 정문을 나서는 형우의 뒷모습을 보았다 한일설은 멀리 형우를 불렀다 이 선생님 형우가 형우가 뒤돌아 보았다 오늘도 사모님 만나러 가십니까 형우가 손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형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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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설은 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성에 온 뒷산을 오르는 형우를 봐왔다. 형우의 나이는 이제 오십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우의 팽팽하던 얼굴에도 어느새 깊은 주름이 하나 둘 자리잡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뒷산에 오른 형우는 남한강의 찬란한 아침해를 등지고 성의 무덤 앞에 서있었다. 성의 무덤 주위에는 자풀 하나 없이 잔디가 고왔다. 여보, 밤새 별일 없었지? 형우는 성의 오랜 향기 같은 풀레음을 맡으며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지난 96년에 결혼하면서 성의원을 떠나 풍가한 아들 연호와 며느리가 두 살난 손녀를 안고 오늘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성의에게 전했다. 네, 하얀 소망 열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긴 장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신 책방의 방구님들 감사 인사 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마음 담아 적어주시는 귀한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아,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